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했던 방식을 6평 한 번 쳐보고 9평 한 번 쳐보면서 아 나의 공부법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라는 자신한테 스스로 셀프로 확신을 주는 시험이 가장 큰 목적인 거야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6평으로 애들 한 번 문제 보여주고 9평 보여주고 이제 본수능 보는 이유가 그거든 예비로 두 번 해보고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9평 시험 성적에 있어서 성적이 중요치 않은 거지 그럼 성적이 중요치 않은 건 성적이 중요치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풀이 방법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이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얘기는 평가원이 그전에 냈었던 문제 있잖아 평가원이 그전에서 냈었던 문제를 그대로 작년까지 유지하다가 올해부터는 확 이렇게 바꾸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 안 내던 거 올해 확 내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번에 9평을 보니까 6평이나 9평이나 별 문제의 특이점은 없었어 알았어? 그러니까 저번에 6평 치르고 이번에 9평 치르면서 기출문제 그 작년까지 유지됐었던 기출문제에서 별로 다른 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라는 건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잘 봐 여기서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해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다 오케이? 다시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해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번 시험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는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문제가 나와 있으면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네이티브 같은 애들은 그냥 해석만 하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보통의 코리안이잖아 한국인이잖아 한국인이 그냥 해석만 완벽해서 문제를 100% 다 푼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해석에다가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 유형 아 늘 작년에도 그렇게 내드니까 이번 6평에도 그렇게 내더니 9평도 똑같이 냈네 아 그럼 이제 본 수능 때까지 나는 이걸 좀 받아들이라고 난 네이티브가 아니고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못하니까 그 문제풀이 유형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걸 오늘 9평으로 좀 느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부 방법을 중요한 게 중요하지 9평에 뭐 저번에 8월달 모의고사나 7월달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먼저 왔는데 9평에 떨어졌네 아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부분별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총평을 좀 해야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업법이 점차 섬세해지고 내용이 깊어지고 있어 이건 그냥 강사의 촉으로 느껴져 옛날에는 사실상 업법이 한 문제 나오고 그렇게 대단한 업법 실력이 없어도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는데 점점 업법 문제가 어려워 오늘 같은 경우 그 준동사하고 관계사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 업법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업법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빈칸 문제 이 빈칸 문제에 있어서 빈칸 문제가 늘 나오는 것처럼 31, 32, 33, 34 이렇게 4문제가 나왔잖아 근데 역시 문제를 오늘 풀어보니까 대답해봐 이 4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34번 지문 자체가 제일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만큼 이건 조금 더 이건 이만큼 그리고 이게 이만큼 어려운데 오케이?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34번은 맞췄는데 이런 거 틀렸다 그랬으면 그거는 밥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의 공부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인 거야 알았어?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제대로 느껴야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 느껴지는 거지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자기 공부에 어디가 부족한 부분인지 특히 빈칸에서 딱 잡아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매번 세 번째 흐름 문제 글의 흐름 문제하고 전체 흐름 문제하고 학생들은 이번에 전체 흐름이 특히 쉬웠지 전체 흐름은 문장이 통째로 틀려버려서 쉬웠는데 글의 흐름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글의 흐름을 그냥 해석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웠던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해석에다가 문제풀이 방법론까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렇게 한다면 완벽하게 해석 못하더라도 글의 흐름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요양문 안성이 좀 지나치게 쉬웠지 요양문 안성은 그냥 마지막 문제 하나 그냥 요양문 뭐 이런 정도였지 오늘의 총평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